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고 아니 녹음을 할 때 오랜만에 뚜껑 녹음하는 건데 어땠어요? 일단 되게 잘 순조롭게 모든 게 다다닥 진행이 됐어요. 왜냐하면 일단 미리 노래를 좀 보내드리고 사전에 왔다 갔다 주고 받았거든요 연락을. 그래서 전미도님이 모든 거를 너무 완벽하게 숙지를 해오셨어요. 연습을 다 이렇게 해서. 되게 사실 어려운 노래거든요 여자 파트가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많이 해오셔서 녹음 되게 금방 쉽게 받고 저도 후루루 끝내고 정말 모든 게 쉽게 쉽게 잘 끝났습니다. 노래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또 아버지 같은 존재 이적씨가 있고 종박씨에게 어머니 같은 엄마 같은 존재 김동률씨가 있잖아요. 처음에 곡을 만들고. 제2의 부모들. 제2의 부모들. 두 분 중에 누구한테 먼저 들려드렸나요? 아무한테도 안 들려줬어요. 아 진짜? 그러면 지금은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아예 파일을 안 넘겨주고 이제 음원 공개돼서 들었을까요? 뭐 어제 들으셨겠죠. 아 그러면 반응은. 그래도 예쁜 후배가 노래 하나 냈는데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? 문자는 왔나요? 연락은 없더라고요. 아 이적씨 김동률씨. 아직 없더라고요. 아 문자 좀 주셨으면 참 많은 응원이 됐을 텐데. 그러게 말입니다.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. 아 뭐 다 원래 이렇게 그냥 쭉 듣고 계시다가 좀 늦게 주세요 피드백을. 아 늦게. 요즘은 이제 서로 이렇게 막 그렇게 연락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또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. 뭐 그들이 심사위원도 아니고. 아 그렇죠. 뭐 존박아 니 음악 뭐 어떻더라 저렇더라. 이렇게 잘 상관 안 하세요. 아 그래요. 이제 다음에 보면은 아 싱글 잘 들었다고.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지. 그렇게 간섭 안 하십니다. 아니 그 오상욱 선수. 네. sms에 그분이 정말 끊임없이. 보셨어요? 봤죠. sms에 응원의 글을. 그렇죠. 아 그래서 혹시 존박씨가 그 리액션을 해주셨나. 혹시 보셨나. 며칠 전에 그 펜싱 국가대표. 금메달리스트. 금메달리스트. 오상욱 선수께서 저한테 dm을 보내셨어요. 노래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. 나오기 며칠 전이었거든요. 너무 깜짝 놀라서 서로 dm을 주고받다가. 기사 캡처해가지고 막. 아 기사도 났어요? 아 몰랐네. 아 그럼 존박씨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. 아 네. 아 안 그래도 연말에 한번 보기로 했어요. 오 그래요. 네. 한번 만나기로. 밥 한번 먹자 해서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 노래 듀엣 챌린지도 열었거든요. 그것도 한번 어떻게 받아볼까. 어머머머머 듀엣 챌린지. 우리 오상욱 선수님의 노래를. 야 이거 너무 탐난다. 너무 탐난다. 듀엣 챌린지. 네 상욱님 듀엣 챌린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아 그러면 만나시면은 듀엣 챌린지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? 밥 먹으면서. 둘이요? 우리 둘이? 저랑 상욱님이요? 많이 먹으면 안 될 건 없죠. 상욱님께서 그러면 전미도님 파트를 부르는 건가요? 아니죠. 존박씨가 불러야죠. 아 제가 밤새 서로.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전미도씨 파트가 어렵다면서요. 너무 어려워요. 그걸 존박씨가 해줘야죠. 제가 할게요. 그걸 가수가 아닌데. 일반 사람한테는 좀 쉬운 파트를 주시고. 두 가지 버전을 따야겠네요. 전미도 오상욱의 밤새 서로 미루다. 그리고 존박 오상욱의 밤새 서로 미루다. 이렇게 두 개 따서 제 SNS에 올리겠습니다. 너무 좋다 여러분. 좋은 아이디어네요. 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유 별말씀을. 내가 미도 누나의 파트를 부르면 그것도 재밌겠네. 그렇죠 그거 재밌는 거죠. 진짜 진정한 실력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. 4050님이 너튜브에 듀엣 챌린지 올렸잖아요. 저도 혼자 목소리 살짝 얹어봤는데 나중에 일반인 대상으로 콘테스트 열어보는 건 어때요 하셨습니다. 일반인 대상으로 노래가 어려운데 콘테스트. 콘테스트 좋죠. 큰 그림인데 이거 큰 그림. 좋죠. 그래서 뭐 만약에 1등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공연에 게스트를 설 수도 있는 거고. 나중에 또 콘서트에 이런 인연으로 게스트될 수도 있고. 이건 좀 구상을 해볼게요. 게스트로 이제 전미도 씨를 모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. 아니 근데 전미도 씨 와주실 것 같아. 와주실 것 같아요. 콘테스트 열어서 1등을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.